1. 흰색 2. 흰색 3. 흰색 1. 흰색 3. 흰색 3. 흰색 4. 흰색 우린 티키 3. 흰색 4. 흰색 그런가? 4. 흰색 4. 흰색 그것도 못 들어가는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50억 원을 한다면 그 부분에 봉시를 아예 다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냥 풍기, 이어가기 4. 흰색 4. 흰색 4. 흰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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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24학원 김류빈이고 아직은 새내기라서 전공이 없지만 미래의 화학을 전공하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무학가로 새내기 생활을 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합니다 제가 겨울방학을 좀 알차게 보내지 못한 것 같아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신감도 좀 생기고 좀 더 열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게임팀은 실습에 가깝게 수업을 하는데요 실제로 유니티 3D라는 게임 제작 툴을 사용해 보면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이 익히고 있고 아마 다음 시간쯤에는 본격적으로 게임 제작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카이스트는 자기 나이에 맞게 입학한 학생이나 아니면 저처럼 한 살 어리게 입학한 학생이 많은데 한일종은 연령대가 다양한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1학년의 카드 2학년의 카드 3학년의 카드 3학년의 카드 3학년의 카드 3학년의 카드 만약에 뽑은 카드가 그림 초록색이다 그러면 자기 말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것 혹은 자기 자원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것에다가 이 한 칸을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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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할래? 카이스트라는 학교랑 저희는 예술계 학생이다 보니까 뭔가 교류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카이스트랑 같이 하게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카이스트 학생들이 생각해내는 도출해내는 방법이랑 확실히 저희가 도출해내는 방법이랑 방식이라든가 이런게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여러모로 신기했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낸 힘들게 구상해낸 거를 어떻게 구현을 시켰다 또 이거는 보드게임이지만 저쪽에서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도 했거든요 이런저런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구동을 하네 저희는 Let Out Alone이라는 게임을 만들었고 기본적인 상호작용만 주고 키들로 플레이어가 스스로 반수를 찾고 그 안에서 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임입니다 이 상태에서 초코를 누르면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맵을 돌아다니면서 반전된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초코를 찾아내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미래에 제가 컴퓨터 고마카 를 가서 디자인이 필요가 없어서 사내준 편의점을 생각합니다 방에 누웠을 때 방에 불을 끄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좀 가볍게 편의점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카이스트와 케이아츠 친구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예종 친구도 혹시 딸기 좋아해요? 카이스트에 3,4월이면 딸기타티 하시는 거 알아요? 네 맞아요 엄청 딸기를 싸게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때 캠퍼스에 바꾸어 시켜서 되게 예뻐요 그래서 카이스트 친구들 여기에서 사귄 친구들 꼭 초대해서 딸기 파티 비전문 배우에다가 조명도 없고 뭐 하루 이틀 시나리오 써서 반나절 동안 찍고 하루 편집하는 거는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기간이 짧았는데 마무리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꽤 재밌었어요 다 재밌었고 평소에 게임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 같이 캠프에서 만들게 되면서 게임이 어떻게 처음부터 만들어지는지 알게 돼서 정말 좋았고 이번에 게임팀에 들어오게 돼서 게임을 만들면서 내가 의도하는 새로운 세상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간다는 그런 매력을 너무 크게 느끼게 돼서 저는 나중에 세부 전공을 정할 때도 이때 경험을 살려서 좀 더 게임이나 인터랙션 또는 뭔가 3D 작업을 중심으로 하고 싶은 생각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제 삶에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공부하다가 지쳐서 그런지 뭔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 참가한 게 첫 기회라서 첫 시작이 되었고 그걸 떠나서도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프로그램 잘 참가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저와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잠시나마 교려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입학하기 전 이음이 있었던 경험들이 나중에 제가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작곡가 이음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작곡가다 보니까 음향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음향 수업 때 직접 범죄도시나 아니면 올빼미 같은 작품에 참여하신 교수님들 말씀도 듣고 그리고 지식도 채우고 그러한 점이 정말 좋았고 그리고 저도 수업에 열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하고 정말 캠프를 통해서 지식이나 저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감격스럽고 제가 이제 참여한 영화는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참여할 때 떨리고 긴장되고 그랬는데 결과가 잘 나고 반응도 좋아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팀 영화에 음악이랑 음향으로 직접 음악을 작곡해서 참여를 하기도 해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 캠프를 계기로 좀 더 많은 인연을 얻고 좋은 사람들 많이 뵐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조분들이 많이 친해져가지고 직접 밥 먹으러 가거든요 두루두루 많이 그리고 삶은 시간 안에 깊게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편집이 그래서 참여해 이 캠프를 모여 수소 수소 감사합니다.